네, 오늘 벌써 신호미 시스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뭐 특별히 수정 사항은 없었어요. 마지막 강의라고 제가 신경을 써서 그런지 틀린 말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자, 홈웍 2는 곧 어사인이 될 거고, 듀는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거니까, PLMS 클래스 홈페이지 잘 보세요. 강의 자료는 계속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티칭에다가 업로드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혹시 뭐 수업 시간에 딴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했거나 뭐 결석하거나 했던 학생들을 꼭 봐서 진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출결 시스템 꼭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뭐 결석하고 이렇게 되던데. 그 다음 오버뷰는 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지금 챕터 1 시그널 전 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우리의 스코프를 좀 내로우 다운을 해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리뷰를 하자면, 뭐 지난 거의 2주 동안에 제가 했던 걸 전체적으로 리뷰를 좀 해봤는데, 먼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제가 그 쌍둥이 빌딩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오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학적 논리적인 오퍼레이션들을 연산이나 이런 플로우를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예를 들어서 AM 모듈레이션의 가장 간단한 경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오는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더이 코사인 2배의 앵글이다 하는, 그걸 써서 만약 우리가 곱셈기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빠르게 변하는 시그널과 느리게 변하는 시그널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음성신호를 전파라는 것에 실어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그점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왼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연구한다고 했고 구현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정제된 어떤 실리콘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도핑을 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트랜지스트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어떤 분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전기재료를 만든다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빌딩에 가면은 제일 아래쪽에는 문 좀 닫아주실래요? 물리학관지, 화학관지, 화학관지, 재료관지, 전자공학관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성 반도체 한 번 갔었는데 설명을 하는데 좀 일렉트리컬 엔지니링틱한 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거기 있는 박사, 석사 연구원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전자과가 아니었고 물리, 화학, 화공, 재료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자전기공학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학과에서도 재료에 관한 쪽, 특히 전기적인 물성을 다루는 재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자전기공학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더 관심이 있다. 뭔가 좀 사이언티픽한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실리콘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심을 가지기 보다 나는 좀 뭔가 다른 걸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전자전기공학과보다는 그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고 반대로 오른쪽 건물에서는 수학적인 논리적인 일이다 보니까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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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굉장히 수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론적인 어떤 강한 백그라운드 하에서 새로운 어떤 강력한 수학적인 툴을 이용해서 어떤 걸 새로운 어떤 공학적으로 응용력이 높는 어떤 새로운 말했지만 오퍼레이션들을 찾아낸다거나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적용됐을 때 어떤 성능에서의 차이를 낼 수 있다나 이런 것을 어넬리시스, 분석을 할 때 실제로 수학적인 툴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어공학 중에서 특히 이론이라든가 통신 쪽에서도 정보이론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학부 때부터 해석학이라든가 기초 해석학, 그 다음에 측도론, 매저 디어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라바빌리티도 그냥 여러분이 기초 필수로 듣는 확률 및 통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자과에서 하는 전자수학 A,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의 수준을 넘어서서 측도론을 바탕으로 한 매저 디어리틱한 프라바빌리티 디어리를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큰 얘기고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신호미 시스템이라는 전자과 필수 과목 또는 STC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신호 과목 이렇게 하지만 저는 시스템이라는 쪽에 더 중점을 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무엇이냐? 매핑룰, 모든 매핑룰은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 과목에서는 특히 이렇게 블록도를 써서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네모박스는 들어가는 화살표와 나오는 화살표가 있는데 들어가는 화살표,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가서 얘에 의해서 새롭게 매핑이 된 다음에 뭔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매핑룰을 모조리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자성기공학을 하는 이 두 빌딩에서도 시스템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조금조그만 소위 말하는 서브 시스템들이 모여서 큰 복잡한, 매우 복잡한, 크다는 게 여기서 반드시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것들이 들어있는 어떤 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이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의 뜻만 하면 안 되고 이런저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또 어떠한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든 아니면 일상 사회인으로 생활하든 간에 항상 대화를 하거나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상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다른 뜻으로 쓰니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단어의 뜻이 달라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과목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매핑룰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매핑룰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펑션과 마찬가지로 the domain of the function과 the range of the function이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range를 정의하고 즉 시그널들을 정의하는 거죠. 시그널 set을 정의하는 거죠. 입력 시그널로 가능한 admissible. admit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니까 admissible한 인풋들의 집합. 그게 이제 도메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possible한 outcome들의 집합보다 보통은 좀 큰 걸로 정의하죠. 뭐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것을 range라고 하면 되겠고 output 시그널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function f가 r into r in 어떤 function이다라고 해서 확실히 정의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핑룰을 가지느냐. 예를 들면 output y는 input 스위트 제곱이다라든가 input 1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매핑룰을 또 정의해야 되는데 그 매핑룰들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또 여러 시스템들의 분류가 있고 이 과목에서도 lecture note 1에서 그리고 lecture note 1에서는 시그날들에 대해서 분류를 많이 해보고 lecture note 2에서는 시스템에 대해서 분류를 제법 많이 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narrow down 해서 시스템으로서는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과목에서는 주로 다룰 거예요. 자, 시그널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제가 여기 써놨듯이 any mathematical entity가 시그널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 scalar, a vector, a matrix, a tensor 이런 것도 시그널로 볼 수 있고 a sequence of scholars도 가능하고 a sequence of vectors도 가능하고 a sequence of matrices, a sequence of tensors 다 시그널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a function of time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f of x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 쓰고 x of t 이렇게 많이 나타낼 텐데 그러면 function of time이죠, x는 그런 것들을 continuous time signal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주로 부를 거고 수열 sequence는 여기서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부를 텐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time parameter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처음에 continuous parameter signal과 discrete parameter signal을 정의한 다음에 그 parameter의 유닛이 타임을 나타내면 우리가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signal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필드라든가 스칼라 필드, 벡터 필드도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폴리노미알도 될 수 있다고 했고 이 과목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z transform을 배울 때 그 다음에 그래프도 가능하다고 해서 특히 요즘 사회관계망 이런 것 때문에 그래프가 매우 그런 것들을 모델을 할 때 유용한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프 시그널에 대한 프로세싱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매니폴드라는 매테메틱 엔터티도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는 잘 언급을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쳐다보세요. 요즘은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강의를 찾으면 강의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한 것도 있고 유명하진 않지만 굉장히 설명을 잘해서 밑에 소위 댓글이나 달려있죠. 와 끝내준다. 내가 뭐 우리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지만 이게 이 강의가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내놓고 보면은 아이디가 MIT.edu 이렇게 돼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만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디멘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디멘션이라고 읽지 말라고 했죠. 괜히 저처럼 4개 걸었다가 뭐 받지는 않았지만 몇 조를 쌓아놨다가 한 번에 다 잃었어요. 발음 틀렸다가 그래서 디멘션이라는 게 있는데 시그널의 디멘션은 무엇이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시그널을 어떤 또 맵핑 룰로 볼 수 있어요. 펑션이요. 특히 펑션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봅시다. y call fx 할 때 x, y를 이제 인프 시그널, 아웃프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 시그널은 디멘션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x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x는 얘를 맵핑 룰로 본다면 x를 어떤 인덱스 뭐 없죠. 그렇죠. 그냥 그 엘레멘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걔에 대해서 무슨 값을 할당하느냐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점에 대해서 한 점에 대해서 값을 준다고 해서 제로 디멘션 할 시그널로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볼드 베이스로 했는데 y는 ax 선형 대수 시간에 배운 아웃프트 벡타 y는 매트리스 a 타임즈 벡타 x 이렇게 볼 때 이 x는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행렬이 무엇이냐 또는 벡타가 무엇이냐인데 a collection of 인덱스트 넘버즈죠. 그러니까 그 인덱스가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거고 그 인덱스에 따라서 값이 하나씩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벡타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랭스 5짜리 벡타라면 여러분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함수처럼 그러면 1, 2, 3, 4, 5 돼 있고 값들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는 자유도가 1이죠.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자연수 1에서 5까지만 되지만 값이 할당되니까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그레이 스케일 픽처가 300x600이 있다면 걔는 투 디멘셔널 시그널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관점도 이런 시그널을 좀 생각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에요. 타임 인덱스 N이에요. 여기가 축이 있고 이게 정수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당할 텐데 각 정수점이 시각에 해당하고 예를 들면 60프레임 퍼 세크의 어떤 굉장히 오래된 아니면 블랙 앤 화이트 300x600짜리 흑백 이미지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시각에 대해서 타임 인덱스 N에 대해서 행렬이 대응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는 원 디멘셔널 시그널로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만 또 어때요. 그 각각의 투 디멘셔널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점으로 생각하면 시각 N과 행렬하면 이건 3차원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우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벡타로 얘기했는데 벡타 밸류드 디스크리티 타임 시그널은 원 디멘셔널 시그널로 볼 수도 있고 투 디멘셔널 시그널로 볼 수도 있어서 디멘셔널이라는 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이 벡타 XN인데 랭스 5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타석 칸이 있죠. 그러면 이게 N이 예를 들어서 0일 때라고 해봐요. 그럼 N이 1일 때로 오른쪽에 붙이고 맞아요. N이 2일 때로 붙여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론 이쪽으로 무한계가 붙여나가겠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투 디멘셔널 시그널 같죠. 그렇잖아요. 가로, 가로, 값, 세로 값 주면 어떤 리얼 밸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 N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우는 스칼라 밸류드 디스크리티 타임 시그널 시퀀스 오브 스칼라즈로 생각하고 보면 원 디멘셔널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X 오브 N은 어때요? G into R to the N인 어떤 시그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녀석만 보면 G니까 G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칼같이 나눠지진 않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원 디멘셔널 시그널로 보는 것이 간단하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 투 디멘셔널 시그널로 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교육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EBS 예전 오래된 영상이 하나 나오던데 학생들에게 어떤 물건을 보여주면서 처음 보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 용도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이 물건은 어디 쓰는 물건이야 라고 어떤 그룹에는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는 이 물건은 어디에도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알려주고 나서 어떤 황당한 상황을 주면서 사실은 이 물건을 써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텀블러처럼 생겼는데 바닥이 고문데 그게 지우개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문지르면 그런데 뭐 하여튼 지워야 되는 상황에 몰아넣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얘를 텀블러라고 들은 그룹은 그걸 가지고 차마 지울 생각을 안 하는데 텀블러로도 쓸 수 있다고 한 그룹에서 몇 명은 그걸 가지고 막 지우기 시작하더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혹시 이거는 어디 쓰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다른 교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선배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사수가 뭐라고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이 교수가 돼서 어떤 논문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기 도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제나 그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나는 다르게도 생각하겠다.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좀 발전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그날로 가능한 거 시스템으로 가능한 게 무지무지 많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시그널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그리고 이 오른쪽 빌딩에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을 오른쪽 건물에서 수학적인 툴들을 많이 가져다 쓰는데 항상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했죠. 모두 어플라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토니안 미케닉스가 적용되는 레인지가 있죠. 대충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영역으로 가면 어때요? 양자역학적으로 봐야 되죠. 어떤 영역으로 가면 어때요? 속도가 굉장히 커지면 뭐 렐러티버티를 또 고려해야죠. 맞습니까? 이런 것처럼 모든 수학적인 모델은 상당히 뭐 수학적인 모델을 도입해서 어떤 세상을 기술하거나 이러면 정확하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전류 그렇잖아요. 회로에서의 서킷에서의 전류 어떤 지점에서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는 XOVT로 모델링 하면 되겠네 싶으지만 그걸 미시미시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전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전화량이 있죠. 그렇죠? 더 작은 전화량이 없잖아요. 우리 물리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속적인 스무드한 커브로 전류라는 게 사실은 아주 작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모델링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대체로 회로를 만들 때 그런 레벨까지 가지는 않는데 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엔지니어가 돼서 만들어야 될 시기에는 정말 여기 전자 두 개 넣어가지고 뭐 0비트라고 하고 있고 전자가 하나 또는 0이면 예를 들면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1이고 안 들어있으면 0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메모리셀을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구현해서 뭐 세상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지금 수학적인 사용하는 수학적인 모델이 적용되는 레인지가 있어요. 안 되는 레인지가 있고 보통 학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극한을 극단을 추구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연구를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이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학적 모델은 항상 한계가 있다. 여기도 뭐 인피니트 무한대화 인피니테스 무한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뭐 멜러티버티가 적용돼야 될 리즌과 보통 우리는 다루지 않죠? 안 다룰 것 같죠? 사실 GPS라는 거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다 GPS 수신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 이런 걸 파악해서 뭐 내비라든가 이런 앱에다가 또 정보를 줘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GPS 리시버는 보정을 하지 않지만 하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위성들 있잖아요. 위성들이 GPS 위성들이 신호를 보낼 때는 우리가 일반 성대로는 해서 어때요? 중력이 강한 곳에 시간이 천천히 가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실제로 우리 지표상에 있는 그 시각과 그 위성들이 있는 시각을 고려해서 신호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이 싫어 난 미국 가서 뭐 할래 했는데 GPS 위성에 들어가는 트랜스미터를 운용해야 되는 어떤 연구자가 되었다. 그러면 렐러티버티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옛날에 신호민 시스템을 들을 때 렐러티버티 일반성대로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고려하는 전자회로를 만들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작은 거 얘기는 조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 걸로 좁혀가고 있죠. 많은 것을 잘라내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한 과목에서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Continuous Time Signal 이라는 시그널과 Discreet Time Signal 이라고 불리는 시그날들을 주로 다룰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헷갈리는 놈이 이놈이죠. 디지털 시그널 이라는 게 과연 뭐냐. 디지털 시그널은 엄밀히 정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 엄밀히 정의하자면 디지털 시그널은 사실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이 왼쪽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오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하면 Discreet Time 시그널이면서 그 레벨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아비트리한 리얼 값이 아니라 어떤 파이나이트 한 세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회로를 다루다 보면 잡음도 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시간도 대충 스코프로 보면 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매저먼트 익히먼트를 보면 Continuous Time 시그널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녀석이 디지털 시그널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같은 LG 연구동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말하는 디지털 시그널과 어떤 다른 교수님이 말하는 디지털 시그널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 단어를 쓰는가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좀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다 맞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한계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게 이 과목에서는 Signals and Systems죠. 그러니까 시그널의 상대어가 시스템인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시그널의 상대어는 노이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처럼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장거리 통신을 할 때 트랜스 아틀란틱 커뮤니케이션 대서양 횡단 무선 전신 이런 거를 마르코니가 했는데 신호가 굉장히 약하죠. 제가 말했지만 여기서도 한 3km만 가더라도 10에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시그널 파워가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러면 1W를 쏘면 10에 마이너스 9승 W가 수신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회로를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했지만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들이 도체를 흐르면서 그리드에 부딪히면서 어때요? 전압을 일정하게 걸었지만 가속운동을 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등속운동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OOM의 법칙이죠. 그래서 OOM의 material에서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노이즈가 생기죠. 증폭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몰라 안 해 가 아니고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 값이 뭔지 모르는데 이것은 그냥 거기 있다는 것과 왜냐하면 전자가 그림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모델은 확률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확률 및 통계도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전자전기 공화하는데 계속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수학 A라는 과목에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다룰 때 시스템을 만들다 보면 개조 공정상의 불확실성도 있고 양자학적으로 다뤄야 되는 어떤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확률론을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uncertainty princip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률론과 관련된 물리현상이잖아요. 그러면 확률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특히 오른쪽 빌딩에서 확률론도 잘 알아야 되고 확률론은 major theory 측도론의 일부면서 또 거기에 새로운 걸 추가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챕터 1은 시그널의 렉처노트 1은 시그널의 분류 렉처노트 2는 시스템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라는 것은 보통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하죠. 클래시피케이션은 항상 여러분이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전문가는 모든 전문가는 분야의 전문가는 자기 분야의 여러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잘 클래시파이를 해요. 그룹핑을 잘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좀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클래시파이하는 방법은 유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전문가는 보통 안 갖고 있거나 매우 잘못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일수록 어때요?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방식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이것도 한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인정을 해요. 새로운 뭐가 나오면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저 나이쯤 되면 점점 사람이 고집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나름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클래시파이하는 방법을 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증 편향일 수도 있지만 리인포스가 되죠. 그다음에 또 잘못했던 거를 마디파이를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뭘 나누려고 하세요. 나눠보려고. 저는 이제 좀 웃긴 일본 영화의 애 중에 스윙걸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좀 독특한 애였는데 하여튼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윙이라는 게 예전에 6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클럽에서 추는 춤 같은 거였나 봐요. 사람을 집어본 쪽에 던져서 박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 얘기가 그 남자 학생이 남학생이 세상에는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러면서 스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분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흑백 논리 근데 사실 이분법만큼 좋은 분류법이 없어요. 일단 둘로 나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둘로 나누면 그것이 동일한 걸 나누지 않는 이상 4교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분법을 한 10개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1024개의 소그룹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계속 쓸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할 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할 줄 모르는 것보다 분류를 그 다음에 말했지만 리미테이션을 언제나 인정하고 임퍼펙트하다는 것도 인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분법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물론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쨌든 간에 그림 그려놓고 교집합에서 A, B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외로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전체 집합을 생각하고 조그만 서브셋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분법이죠. 이 셋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원을 세 개를 그리면 벌써 어떻게 돼요? 이분법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덟 가지 어떤 다른 집합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되잖아요. 물론 네 가지 되기 시작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다행히 어때요?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논리로 코딩을 하면 얘가 알아서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언어라든가 AI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냥 뉴랄렛 돌려서 열심히 하면 다 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렉초노트1에서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과 디스플릿 타임 시그널을 클래시파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할 텐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때요. Periodic 시그널이라는 것이었죠. 기억합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Periodic 시그널의 데피니션은 어떻게 돼요? 어떤 시그널?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 X of T is periodic 이렇게 데피니션이 이렇게 생각되죠. A continuous 타임 시그널 X of T is periodic 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If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쓰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If Then 이런 거는 어때요? 본래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부 명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f A Then B 이렇게 하면 Implication 을 말하죠. 그런데 데피니션에서 If 사실 Implication 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If and Only If 에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저는 수학적인 훈련을 안 받아서 저희 때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경기과학고랑 경남과학고 밖에 없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남과학고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넌 내신이 안 돼서 지원도 못해서 안 되는구나 이러고 말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여러분 만큼 교육을 잘 받지는 못했어요. 체계적으로 여러분 중에서는 열심히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있어서 영어로 데피니션에서 If 는 사실 If and Only If 라는 뜻이다 이런 걸 배웠겠지만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대학원 때 해석학 들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은 좀 미리 알면 좋겠어요. 다시 A Continuous time Signaling X of T가 Periodic이다 그러면 If 다음에 뭐가 있어요 If There Exist 이렇게 쓰죠 T Positive Such That 이게 S.T 크게 두 개로 쓰이는데 보통 수학에서는 Such That 다음을 이하를 만족하는 이런 뜻이고 최적화에서는 Subject To 라는 거죠. Constraint을 서술할 때 쓰는 거니까 주의하세요. Search That 뭐죠? X of T Equals X of T 플러스 Capital T For All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Existence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Define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내가 Define하고 있는 게 존재하느냐. 물론 어떤 경우는 존재하고 어떤 경우는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유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놓는 것 적어도 대표적인 것 하나 정도 알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성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그냥 말싸움이 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신의 존재라든가 어떤 A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과 B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Existence에 대해서 물론 자기는 어떤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둘이서 내 신이 맞니 니 신이 맞니 싸워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좋은 친구로 잘 지내면 되고 종교 얘기는 안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Define을 하고 나면 Existence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존재하면 그것이 플로럴이냐 복수가 여러 개 있느냐 아니면 유니크하냐 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고 나서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테이트먼트가 더우로 항상 시작하면 유니크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periodic 시그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를 들면 어느 그림이었어요. 위에 위에 있는 그림 중에 아래에 있나요? 아 요거님 있죠. 그렇죠. 이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주기가 뭐냐 여러분이 Capital T다 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2T도 된다 생각해보니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Capital T의 정수배는 전부 주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시그널은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유일하진 않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기를 정의할 때 편의상 양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자리에 Negative T를 넣어도 성립하죠. Negative to T를 넣어도 그래서 처음 생각하면 주기를 왜 굳이 양수로 해야 되느냐 싶지만 거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Fundamental Period라는 걸 정의하고 싶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데피니션은 Periodic Signal의 Period들 중에서 일단 양수죠. 그렇죠. 존재 Periodic Signal은 대열 Exist라고 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주기가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Fundamental Period라고 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주기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주기함수에 대해서 Fundamental Period가 Capital T로 존재하지만 이상한 주기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했었죠? X of T는 유리수에 대해서는 0이고 무리수에 대해서는 1인 게 있으면 모든 유리수는 주기가 되고 모든 양의 유리수는 미니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Fundamental Period는 없다고 했었죠. 그런 건 다루진 않아요. 물론.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주기함수라고 하면 Fundamental Period가 거의 있는 걸 생각할 거예요. 혹시 제가 좀 언밀성에 일터라도 처음에 그렇게 두 번째 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봐주자 넘어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Definition Existence Uniqueness에 관한 거고 여러분 때는 아니지만 제가 한때 입학생 처장을 했는데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고등학교 나온 여러분들 놓고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Definition과 Existence 유니크니스가 매우 중요하니 앞으로 대학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잊지 말고 열심히 기억해라 이렇게 Continuous Time Signal에 대해서 이제 Periodic Signal 집합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벤다이그램을 만약 그린다면 이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의 집합이라면 어떻다고요? 여기에 정말 점으로 찍어도 그것보다 더 작은 어떤 조그만 서브셋이 있는데 그게 Periodic 시그날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그널이 매우 유용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나한테 유용하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작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리죠? 과장해서 이만하게 그리겠죠. 그래서 The Set of Periodic Signals 이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 논지를 전개할 거예요. 이 작은 집합안에서 뭔가 흥미로운 일들이 발생한다. 이런 저 안에 있는 시그널이라면 우리가 어떤 어떤 뭐로 나타낼 수 있다라든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패럴렐하게 여기 하나 더 생각할 거예요. The Set of All Discreet Time Signals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리아딕 시그널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어떤 때는 Continuous Time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Discreet Time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봐라. 노트 읽어보고 책 읽어보고 하라. 넘어갈 거예요. 어떤 때는 거꾸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항상 그냥 완전히 패럴렬하구나 하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그래서 이제 흔히 많이 쓰이는 또 상대가 뭐예요. Commonality. Common하다. Common이 뭐 공통의 이런 뜻이죠. 공유의 이렇게. Commonality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유사성 공통점 그다음에 Difference 차이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개념이 새롭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것들과 쫙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관계가 전혀 없는 건 빨리 버리고 관계가 있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얘랑 얘랑 그냥 따로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뇌라는 주머니 안에 그냥 하나씩 공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다 차버리잖아요. 더 넣을 데가 없는데 여러분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딱 파악한다는 것은 아까 벤다이어그램 기준으로 하면 자세히 보고는 사실은 얘가 교집합이 있구나. 그리고 차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알므로서 어때요. 이 공간이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학문을 어때요. 여러분이 구축한다 쌓아간다 지식의 체계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체계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고 분류를 잘할 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친구들은 다른 교수님들은 또 심지어 지금 현재의 어떤 학문과 기술은 얘와 얘를 별로 관련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내서 새로운 개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한 번 피리어딕 시그널을 정의해 볼까요.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 is 피리어딕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 걸 그대로 베내면 if there exist 한 다음에 자 이제 전에는 뭐예요. t라고 했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컨티뉴스 타임 시그널이라고 할 때는 제가 x를 함수로 본다면 r into r이나 곧 알게 되겠지만 r into c 로 생각할 거예요. 어느 경우든 간에 이 타임 인덱스 t는 리얼 넘버의 엘러먼트죠. 맞습니까. 그런데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x of n이라고 하면 이때 x는 z에서 r 로이 또는 z에서 c 로이 어떤 함수 시퀀스를 말하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t는 여기다 같이 더해줬잖아요. 더할 때는 어때요. 적어도 같은 집합에 있어야죠. 연산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잘. 그래서 t는 리얼 넘버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there exist 한 다음에 우리가 n이라는 걸 쓴다고 합시다. 그럼 이 n은 또 positive로 정의를 할 텐데 n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0보다 큰 자연수겠죠. 그렇죠. 그냥 리얼 넘버가 아니라 search that 해서 또 x of n equals x of n 플러스 capital n for all n인데 여기서 당연히 n은 또 z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for t인데 얘는 r에 들어가고 엄밀하게 쓰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과서나 교수님들이나 저도 심지어 예전 수업에서 일일이 이렇게 다 쓰지 않아서 좀 어떤 때는 헷갈릴 때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discrete time signal이 periodic하면 fundamental period는 항상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discrete time signal인데 periodic해요. 근데 fundamental period가 존재 안 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작은 자연수는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continuous time일 때는 periodic 한 대도 fundamental period가 없을 수가 있는데 discrete time일 때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닌 게 있으면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학점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제가 자를 때 올리면 되죠. 처음부터 이 학생은 지난번에 네 번째 시간에 내가 discrete time 시그널은 periodic하면 fundamental period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더니 아닌 걸 찾아왔어. 좋아. 이 학생으로부터 위로 A플러스로 하지 뭐. 했더니 모두가 A플러스가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미세하게.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 유용하다고 당장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족보에 있든 없든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중에 빛을 발할 때 사용돼요. 제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신호미 시스템 수업을 들을 때 중과고사를 되게 망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막 제대하고 쳐닿게 들었는데 아예 몰라 인생이 죽이되든 밥이되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특히 교수님이 진도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본인이 진도를 안 나가든 그 안에 시험 범위에서 다 낸다고 했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겠구나. 나 같으면 이걸 내겠어. 했는데 당연히 중과고사에 안 나오죠. 기말에도 안 나왔어요. 뭐야. 난 나올 것 같은데 틀일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호미 시스템은 대학원 버전이 있어요. 선형시스템이라고 우리도 있어요. 과목의 대학원에. 듣는데 중과고사를 딱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거를 안 쓰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드디어 나왔구나. 반가워. 이러면서 이제 풀었어요. 딱 풀었는데 그 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학교는 안 그렇지만 제가 있었던 퍼듀 대학교는 굉장히 극소수의 석사과정생들만 처음부터 지도교수와 이렇게 컨택이 돼가지고 너 조교수당 줄게 이렇게 되지 저 같은 학생들은 일단 입학하고 등록금을 제 돈으로 내고 빨리 지도교수를 잡아서 이제 더 이상 등록금을 안 내는 세계로 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학생들이 서로서로 어때요 좀 괜찮은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저는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어 교수님이 어 교수님이 이제 중앙호사 답지를 다 나눠주고 나서 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윤호초 이런 거예요. 준입니다. 이렇게 했죠. 제의를 윤희라고 그러면서 판단 얘기가 뭐냐면 그 문제를 딱 얘기하면서 너 혼자 풀었는데 60명쯤 앉아있었어요.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틀렸는데 너 혼자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 어 뭐 이 조건이 필요해서 이걸 넣어서 풀었다. 그랬더니 아 맞다. 나는 얘기한 적 없는데 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 학부 때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 있었고 아니 뭐 제 친구들도 아마 다 알았을 거다. 여기 없지만 이렇게 이제 친구들도 좀 띄워주면서 겸손한 척 했는데 어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주섬주섬 가방을 체크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너 우리 연구실에 관심이 없니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 그때 지도교수님 죄송해요. 다른 교수님인데 그 연구실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즐겁게 하세요. 시험에 나오든 말든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포항공대에 왔잖아요. 요즘 학점인플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에 못 갈 수가 없어요. 사람도 줄어들고 있죠. 그렇잖아요. 학점은 인플레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 3.5 정도 받으면서 나는 우등생이야 한 학생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정수 교수님 심재윤 교수님 정도 할 때는 포항공대 3.5면 학과에서 수석 졸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5쯤 받으면 4학년 때 하위 25%쯤 되더라고요. 제가 대충 보니까 80명 중에 60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점이 많이 인플레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어때요? 3.0만 넘으면 팔다리 머리가 달려있으면 대학원을 일단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매우 자유롭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3.0 이하가 여러 번 나와서 장학금이 잘린 학생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했을 수가 있는데 과목 수를 많이 들으면 각 과목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학점이 낮은가 학점이 낮은 학생들. 대체로 다 비슷해요. 학교가 여러분을 잘못 뽑지 않은 이상은 다 비슷한 학생들이에요. 한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나중이라도 잘 나오는 거예요. 대학원 가서라도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시스템 보완이 제대로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포항공대 출신의 교수님들 있죠. 성적을 제가 조회하면 다 보였어요. 지금은 제 지도학생 성적 말고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포비스 시스템이 포비스 시스템 전에 포시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정수 교수님이 교수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자 찾아보자. 87학번의 전작과의 이정수 딱 엔터치면 성적이 쫙 다 나와요. 그렇죠? 어쨌거나 물론 성적을 안 보더라도 교수 입룡을 할 때는 학부 성적을 다 적어요. 요즘은 아직도 그래서 보면 음 말이 낫군. 그래서 농담 삼아 제가 한번 모 교수님께 학부 때 그렇게 공부를 못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하셔서 포항공대 교수님이 되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학점에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즐겁고 열심히 공부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점 벌레였거든요. 학점을 잘 받아야 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공부를 하세요. 막 당구를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보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나중에 반드시 리워드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진도를 나갈 때 그냥 제가 자, 컨티넌스 타임에서 이거 했죠? 디스크립 타임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냥 시험에 막 나와요. 어려운 것들이 특히 막 컨티넌스 타임에서는 이런 게 성립하는데 디스크립 타임에서 성립하니? 뭐 이런 걸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리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45분이 지났는데 리뷰가 끝났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짧게 짧게 할 거예요. 자, 프리뷰는 뭐냐? 시그널에 대해서 좀 더 또 분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맞습니까? 컨티넌스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그 시그널이 피리어딕이다 의 정의 그 다음에 펀더멘탈 피리어드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 여기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도 피리어디다 아니다 그 다음에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뭐다 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만약 n이 0이면 물론 이제 피리어드를 얘기할 때는 양수라고 했죠. 그렇죠? n이 0이면 뭐예요? 모든 n에 대해서 x of n은 x of n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자, 근데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캡피탈 n이 1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 수열할 때 했잖아요. a sub n 플러스 1은 a sub n이면 어떻게 돼요? 상수 시퀀스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 상수 함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어떤 데피니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익스트림한 케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익스트림한 케이스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처럼 잠깐 컨티넌스 타임일 때는 좀 이상하지만 디스크릿 타임일 때는 어때요? 주기가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게 뭐지? 그렇잖아요. 익스트림이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건데 큰 건 없으니까 1이네? 1이면 뭐지? 어, 상수 함수네. 어, 그러면 주기가 1인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은 그냥 상수 함수로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맞습니까? 주기가 0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과 그냥 X of N equals X of N 플러스 캡처 N whole N 이면 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인생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겁게 사세요. 자, 끝까지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이제 드디어 드디어 지난 시간을 벗어납시다. 자, 여기서 이제 even odd signal이라고 했는데 함수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symmetric하냐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느냐 주로 이제 Y축이라고 vertical axis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칭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X of T equals X of negative T for all T죠. 사실 이게 있어야죠. 맞아요? 어떤 한 점이 아니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continuous time에서 그 다음에 discrete time signal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각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even symmetrical signal 또는 간단하게 symmetrical signal이라고 한다. 뭐 다 알죠.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정의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이거예요. 이건 뭐냐 X of T가 위에서는 어때요? 예를 들면 T를 우리가 4라고 해봤어요. 4 그러면 4에서의 값과 이게 4라고 합시다. 4에서의 시그널의 값과 negative 4에서의 시그널의 값이 같다는 거고 4뿐만 아니라 모든 T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중심을 대충으로 잡아 나가면 값이 다 같은 거죠. 그런데 부호가 뒤집어질 수가 있죠. 모양이 같은데 이럴 때는 어때요? 여기에 negative 사인이 붙는 거죠. 이럴 때 이거를 예전에는 기함수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아마 수학의 정석이었던 것 같은데 우함수, 기함수라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짝함수, 홀함수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한자를 저희는 안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쓰지 않고 우리는 읽는 거 위주로 했었어요. 신문이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딱 받으면 예를 들면 그때 비행기를 탈 일이 없었지만 비행기를 타면 국제선을 타면 보다 보면 요미우리, 상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 신문들 국제선에 그러면 다 한자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만약 국제선을 탔다면 조선일본지 요미우리 신문인지 구별하는 건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다 한자니까. 모조리 다 한자로 적혀 있었어요. 조사 이런 것만 우리말로 적혀 있고 그래서 이게 우가 뭔지 몰랐어요. 괄호에서 우를 한자로 써줘도 읽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배우자 할 때 짝우자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하다가 학생들도 못 알아듣고 수학과 교수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짝함수, 홀함수로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x of t가 네거티브 x of 네거티브 t이면 이것도 for all t죠. 또는 discrete time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각각 odd function odd symmetrical function 또는 어떤 때는 skew라고도 해요. 근데 뭐 anti-symmetric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n파이스 q 뭐 odd 다 쓰이는 거예요. func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놈이라는 거죠. 간단히 어떤 우리가 어떤 특정한 t0를 잡으면 그때의 값과 여기 네거티브 t0에서의 값이 부호가 바뀌어 있고 크기는 같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흥미로운 건 뭐예요? 이 odd symmetrical function 또는 시그널은 항상 어떻게 돼요? t가 또는 n이 0일 때 분수값이 0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0을 넣었더니 어때요? x of 0는 네거티브 x of 0니까 양변에 x of 0를 더하면 2x0는 0고 따라서 x0는 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odd symmetrical 시그널은 항상 원점 the origin이라고 하죠. 우리가 0가 아니라 o를 쓰죠. 그렇죠. the origin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 고등학교 수학이네.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수학에서 하지 않은 게 있죠.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이미의 x of t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는 even 파트와 odd 파트로 분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definition이 나왔으니까 이건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렛마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수학과에서 말하는 렛마는 페르마이 라스트 렛마였나요? 렛마가 아니죠. 그렇죠. 그걸 프로브하려고 막 책을 이만한 걸 썼죠. 앤드류 와일즈가 상금도 걸리고 근데 이 과목에서는 제가 수학적인 어떤 체계를 빌려올 거예요. 편의상 그래서 definition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정의고 렛마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리절트일 거예요. definition으로부터 이게 뭐 대단한 뭐라서 제가 렛마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proposition 그러면 그것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 다음에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코롤러리라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코롤러리가 뭐야 그러면 그러려니 그래서 렛마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어떤 그래서 난이도가 이렇게 definition 그 다음에 렛마 프로포시션 렛마 코롤러리 코롤러리는 여기 있죠. 이걸 알고 나면 이런 용어들을 쓸 텐데 어디 가서 2, 3, 3시간에 배운 코롤러리 이러면 수학과 다닌 친구들이 장난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씁시다. 간단한 렛마예요. 이미의 X of T예요. 이미의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는 항상 even 파트와 other 파트의 합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해요. 이게 이게 클레임이에요. 렛마의 그러면 프로포는 어떻게 되죠? 프로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게 뭐죠? 컨스트럭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riangle Equality예요. 이런 거를 Triangle Equality라고 하는데 일단의 무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Definition을 쓸 때는 이렇게 써요. DEF라고 Equal 위에 DEF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첨자를 쓰기 어디있기 때문에 오드는 오드 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게 even인지 오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다 대입해봐요. 얘를 그래서 얘가 다시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X of t가 있어야 되겠고 마이너스 X of negative t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수업시간에 제 수업을 듣지 말고 차라리 작년 강의나 2년 전에 3년 전에 강의를 들어보라고 고속으로 듣다가 멈춰보고 생각해보고 하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도 봐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주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됐어요.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출석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죠. 굉장히 느슨하면서도 굉장히 엄하죠. 그렇죠? 절대 안 봐준다. 4분의 1 넘어가면 무조건 F예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뭐 뭐 뭐 뭐 뭐 뭐 아이폰 23을 만들어와도 F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딴짓 해도 방해만 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고 저처럼 또 굉장히 말이 많고 뭐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강의들은 어때요? 질문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아 잠시만요 교수님 생각 좀 하게 시간을 주세요. 하기도 어렵잖아요. 특히 녹화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손을 번쩍 들어서 잠시만요 교수님 생각하기 시간 좀 주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박제가 돼서 제 유튜브 계정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남아있겠죠. 어딘가 떠돌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문의 매스 프로덕션이 사실 나쁜 거거든요. 이게 싫으면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어차피 녹화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제가 올릴 테니까 집중해서 듣지 말고 오히려 작년 강의를 들으세요. 2배속으로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주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일단 대입을 해서 더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는 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제가 이걸 even 파트와 all 파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even 펑션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definition에 넣어봐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t 자리에 negative t를 넣어요. 그럼 여기가 negative으로 바뀌고 얘는 또 positive로 바뀌니까 똑같죠. 어 얘가 정말 even이네요.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얘가 out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negative t를 넣어요. 그러면 이거 positive고 negative고 negative 뽑아내면 어 정말 되네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때요? any continuous time singular can be rewritten이죠. can be written as a summation of 더죠. 왜냐하면 이거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even 파트가 있어요. even order decomposition을 할 다른 게 있어요. 해보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even 파트와 the odd 파트의 합으로 나타나고 the even the odd 파트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게 이 렘마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뭐예요? 할지 모르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수학 시간과 또는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는 물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오른쪽 건물 또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의 수학적인 좀 툴을 많이 쓰는 쪽과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even 파트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x of t는 뭐죠? 시그널이죠. 그럼 x of negative t는 뭐예요? time reversed 버전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게 생각이 나요? time reverse 여러분이 그 앱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음성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를 거꾸로 플레이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제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쯤 됐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처음 나왔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 뭐 걔들이 뭐 여러 가지 전자음향이랑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종교 단체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떤 노래를 거꾸로 플레이하면 피가 모자라 이런 발음 비슷한 게 들린대요. 끔찍하죠. 제 생각에는 뭐 루머였던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거꾸로 트는 거예요. 음악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x of t가 어떤 음악 파일의 일부라고 해보세요. x of negative t는 어떤 기준으로 순서를 바꿔서 쭉 트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조준호 할 때 그걸 거꾸로 튼다고 호준조로 들리지는 않죠. 완전히 이제 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time reversed 버전과의 뭐죠? 2분의 1은?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저게 중요한가? 아닐 수도 있죠.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definition을 말하고 나면 벤달그램을 드릴 텐데 여기 continuous time signals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거를 even 펑션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even 펑션도 정의했고 odd 펑션도 정의를 했죠. 그런데 odd 펑션을 정의할 때 even 펑션을 여집합으로 정의하지 않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이분법 이분법은 dichotomy 또는 dichotomy 라고 하죠. 제가 위에 써놨는데 die가 by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게 to me가 자르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dichotomy 그럼 이분법인데 이분법을 많이 쓰면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even 펑션이 이렇게 생기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냥 맞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odd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인터섹션에 해당하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even이면서 odd인 시그널이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 과목에서 제가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한 학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공부량이 일정하다면 과목을 적게 듣거나 아니면 좀 시간 requirement가 적은 과목과 많은 과목을 잘 섞어 들어서 좀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even이면서 odd인가 x of t equals zero for all t면 되죠. 사실 사기죠. 그렇죠. 얘밖에 없어요. even so odd인 것은 그런데 어쨌든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의 사고에 대해서 흔들어 보려고 그냥 한 거고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게 그러면 뭐 이거 중요한가 싶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 과목은 많은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왼쪽 건물로 가거나 아니면 저는 다른 과예요 하면서 딴 데로 가거나 아니면 저는 컴퓨터 할래요 하면은 시그널제인 시스템제는 여기서 듣고 영원히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 학기.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그널제인 시스템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게 프라이머리 오브젝티브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공부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뭐 이상한 디컴포지션을 제가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뇌에 저장 공간이 있죠. 메모리에 있는 뭔가 비슷한 것과 어때요. 검색을 비교를 하라고 그랬죠. 쫙 비교를 해요. 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응용선용대수 시간에 했을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했어요. A가 스퀘어 매트리스예요. n by n 그러면 이미의 스퀘어 매트리스 A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이 하면 트랜스포즈를 써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또 할 수 있죠? 얘는 뭐예요? 뭐라고 부르죠? 이 매트리스를 B라고 해봐요. B 트랜스포즈는 뭐랑 같아요? B랑 같죠. 그러니까 얘는 트랜스포즈 했을 때 자기 자신과 같은 스퀘어 매트리스는 뭐라고 그래요?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리스라고 하잖아요. 얘도 뭐예요? 시메트릭?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스퀘 시메트릭 또는 엔파이 시메트릭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거의 논리상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어떤 것과 자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없을까?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식의 게임을 해요. 머릿속으로. 새로 배우는 것과 내가 기존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어? 잠깐 공통점이 있네? 이건 뭐 아닐 수도 있어. 넘어갈 수도 있죠. 못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발견한 그것은 누군가가 이미 100년 또는 30년 전에 발견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정신없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 과목을 또는 그 책을 보지 않는 이상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하나를 안 가르쳐도 열을 아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지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알겠어요? 내가 즐겁게 공부하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물리적인 의미가 뭔가 전자전기공학적인 의미가 뭔가 비슷한 게 있었나 없었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반짝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저런 생각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given, order, decomposition 이건 말고도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리얼 시그널 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런데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X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인데 편의상 이렇게 보겠어요. complex valued 시그널이에요. XOT가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 이 complex set은 리얼 set을 포함하죠. 만약에 X가 리얼이라고 해보세요. X의 모든 함수 값이. 그러면 어때요. 이 conjugation은 날려도 되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얘를 더 제너럴라이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쓸 때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제너럴라이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제너럴라이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얘를 이름을 또 붙여요. 여기 definition이 없는데 이런 property를 갖는 녀석. 얘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어떤 특색을 가져요? conjugation을 먼저 일단 정의부터 합시다. 얘를 Y라 정의하면 Y는 conjugation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negative 하면 conjugation이 되죠. 이런 특징이 있죠.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죠? 얘를 conjugation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얘를 Z라고 합시다. 그러면 conjugation을 하면 이렇게 되나요? 이런 것들 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스퀘어 매트리스면서 콤플렉스 콤플렉스 N by N이잖아요. 그럼 B는 2분의 B 플러스 B 허미션 트랜스포스 2분의 B 마이너스 B 허미션 트랜스포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우라고 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T 유닛 스탭 펑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쓸 거고 그냥 이 오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쓸 거예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디스크릿 타임 유닛 스탭 펑션을 이름을 U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란 뜻이죠. 그리고 걔는 뭐예요? Z에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함수값은 0 또는 1이에요. 그리고 룰이 어떻게 되냐면 언제 1이냐 언제 0이냐 인데 n이 non-negative 냐 그 다음에 이거는 Elsewhere 이렇게 대수적으로 정의를 하면 아 뭐야 싶은데 그냥 그림을 그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네요. 얘가 U of n인데 0 일때도 1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일 때 다 1이고 음수일 때 다 0.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0일 때 여러분이 2분의 1로 정의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많은 책들이 많은 Electrical Engineering 에서의 U of n 이라는 것은 0과 1만 가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 함수의 Argument 값이죠. 그것이 non-negative 보면 이게 지금 non-negative 0도 포함하니까 그때 1이에요. 그러면 이게 Discrete Time일 때 컨티뉴스 타임일 때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컨티뉴스 타임 유닛 스텝 펑션 유닛 스텝 시그널 똑같이 또 정의를 하는데 이름은 우리가 또 U라고 할 거예요. 편의사 그런데 그런데 아비어스하게도 R into 또 0,1이죠. 그러니까 렌지가 0,1이에요. 그렇죠? 0,1 값밖에 안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U of T는 1,0 해서 T가 non-negative일 때 그러면 이게 negative일 때 엘스웨어라는 게 negative죠.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는데 Discrete Time일 때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스텝 펑션을 써서 아비어스한데 컨티뉴스 타임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돼요. 여기가 T고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오리진 오리진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생각했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자꾸 딴 거 보라는 거예요. 얘가 1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Right Continuous Unit Step Function 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어떤 책들을 보면 Left Continuous 하게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칠해놔요. 그래서 T값이 0일 때 0이 되게 우리는 1이 되게 해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책들을 보면 또 여기 2분의 1로 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편의상 우리는 Right Continuous Unit Step Function을 쓸 거고 제가 특별히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기억을 해놓으세요.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편의상 일관성을 위해서 그런데 보통 이제 저런 Discontinuity에서의 값이 뭐냐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류를 나타낸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X of T가 그런데 여러분이 저런 유닛 스텝을 만나는 경우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서킷이 있는데 직류 서킷이 있는데 스위치를 닫아요. Close 시키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매보칙 뭐하는 걸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I는 R분의 V 계산하면 그려라라고 하면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시간함수로 그려라. 그러면 스위치를 닫는 시각을 제로라고 하면 전류가 제로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제로부터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R분의 V를 그리겠죠. 그러면 초등학생은 어떤 의문을 가지겠어요? 어? 0에서는 어떻게 그리지? 왜냐하면 함수는 어때요? 실함수로 그린다는 얘기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줘야죠. 어? 어떻게 주지? 제가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회로 실험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학교였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면 일본어로 적혀있는 무슨 사람 모형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담임선생님께서 과학 담당이셔가지고 저희 반은 과학 관련해서는 항상 그 창고키를 제가 가지고 국어산수사회 자연이죠. 자연 시간에 가서 예전에 공동묘지였던 학교가 생기기 전에 뒷운동장에 있는 조그만 창고 안에 가서 온갖 궤도와 이런 걸 가지고 오고 이랬었는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스위치를 닫는데 닫을 때 불꽃이 반짝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여쭤봤어요. 스님한테 저 닫을 때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딱 닫으면 그때부터 알고는 전류가 쫙 흐르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점점 알아가지고 뭘 하는 거 이렇게 물었는데 매우 훌륭한 질문이죠. 자, 답은? 근데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 너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면 제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다까운 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초등학교 때 부산시 어린이 회관 옆에 과학 교육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각 학교에서 좀 재밌어하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방학 때 이제 뭐 한 일주일씩 이렇게 뭐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중에 영재학교 나온 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영재학교에 있다는 건 웃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정도일 때 방학 때나 방과 후에 불러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참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이 잘못돼 있어요. 나름 영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요? 수학적 모델이에요. 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discontinuity에서는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것과 라이트 사이디드 레프트 사이디드 시그널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 시그널은 우리가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 T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만 물론 그 시각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로로 그어놓은 건 좀 이상한 거죠. 편의상 그런 거죠. 오른쪽에만 제로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수일 수도 있고 제로일 수도 있죠. 어떤 제로. 그러니까 제로가 아닌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은 다 제로고 그런 뜻으로 그려놓고는 따라서 얘는 라이트 사이디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의 라이트 사이디드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x of t 이퀄스 x of t 타임스 u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 아, 잠깐만요. 그렇죠. for all t 자, 말 됩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there exist there exist t in real number such that 이렇게 되면 x of t 는 right 사이디드다. if there exist t a real number such that x of t equals x of t 타임스 u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 for all t 자, 어때요? 이제는 말이 됩니까? 조금 전에는 제가 그냥 그림을 보고는 베이그하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u of t 라는 걸 정의하고 나니까 좀 엄밀하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left 사이디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해보세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고민이 될 텐데 넘어갑시다. 그거는 그냥 해보세요. 그러고는 중요 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bounded, unbounded 에요. bounded, unbounded 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돼요. x of t is bounded 또 if 에요. there exist 보통 m을 써요. m 이것도 이렇게 참고로 랩합하라고 그러네요. 오늘도 다 못하면 안 되니까 다 못할 것 같은데 큰일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non-negative 에요. r인데 non-negative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strictly positive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싫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씨를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게 m 파이나이트죠. 양수면서 파이나이트 such that x of t 등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유한한 양수 m을 잡아서 사실은 m-m이죠. 그 안에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 들어가요. 그러면 bounded 그 m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쨌든 존재하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bounded 시그날들의 집합이 있잖아요. 여집합을 unbounded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unbounded 라고 했는데 아마도 끝도 없이 가나 보다 exponential하게 대충 알 수 있죠. 그래서 bounded unbounded 알겠고 그 다음에 causal 시그널과 anti-cozal 시그널이 있는데 얘는 조금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right-sided 면서 이 t가 t가 양수거나 0이면 causal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가 다 0이에요. 그래서 밑에도 그려져 있죠. right-sided 면서 음수의 t에서는 함수값이 0이면 causal 시그널 이라고 하고 거꾸로 되면 anti-cozal 시그널 안티 고zal 시그널 이라고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real and complex 시그널 인데 이미 좀 얘기를 했었죠. 시그널의 시각 t에서의 값이 전부 real이면 real-valued 시그널 또는 real-signal real-function 하듯이 real-signal 그 다음에 안그러면 complex-valued complex-signal 이고요. 그 다음에 discrete-time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룰 complex-valued 시그널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이런 꼴들이에요. 이게 유일한 complex-signal 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잘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 보면 저도 처음 봤을 때 매우 헷갈렸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이 함수의 argument는 뭐죠? t죠. t 여기 저어놨잖아요. 그렇죠? t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s는 뭐죠? 어떤 상수예요? e는 뭐죠? oiler 상수 또는 네이피어 수라고 하나요? 우리가 lnx natural logarithmic function에서의 base 로스 있는 거죠. 2.7 1828 1828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죠. 참고로 여러분이 pi 데이는 막 기리는데 왜 e 데이는 기리지 않아요? 어느 날짜로 해야 될지 애매하죠. 7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e는 2.7 1828 1828 인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고등학교 중학생 때 유리수예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했잖아. 반복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s가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그널이 돼요. 매우 중요해요. 이런 꼴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시간에 계속 볼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디스크리티 타임 시그널인데 여기서 g to the n에서 바뀌는 건 뭐죠? n이 바뀌는 거죠. z는 픽스돼 있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 z가 1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1의 n승이니까 1, 1, 1, 1 가겠죠. z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일 때는 1 2분의 4분의 이렇게 가겠죠. z가 예를 들면 1 더하기 3 j 그리고 참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과목에서는 j보다는 i를 제가 많이 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일관되게 쓰진 않을 거예요. 아닌가? 거꾸로인가? 아니에요. 얘를 더 쓸 것 같아요. 전자전기공학에서는 i는 전류랑도 관련이 있어서 좀 헷갈려서 j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j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z값은 어떤 컴플렉스 넘버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꼴의 컴플렉스 밸류 시그널을 많이 다룰 거고 관련해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지난 10주년 동안에 신호미 시스템 할 때 이렇게 되는 x를 구하라고 하면 놀랍게도 반정도 학생들은 그런 x는 없다라고 답을 하는데 눈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리얼로 제한하면 없죠. 리얼로 컴플렉스로 하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언뜻 보고 저런 건 존재 안 하겠네 하는 많은 루트들이 존재하죠. 컴플렉스로 확정하면 그래서 이걸 못 풀겠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워낙 유명해서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밸류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컴플렉스 밸류는 예를 들어서 어떤 z를 a 더하기 j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j를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a도 리얼이고 b도 리얼이고 j는 뭐라고요? square root of negative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때 얘를 리얼 파트라고 하고요. 놀랍게도 얘가 아니라 b를 imaginary 파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트랩에서도 imag imaginary 한 다음에 어떤 1 더하기 j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1이라고 나올 거예요. j라고 안 나오고 그래서 리얼 파트 imaginary 파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있죠. 여기서 a는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z 플러스 z conjugate divided by 2 b는 어떻게 되죠? jb는 2분의 z 마이너스 z conjugate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conjugation이 뭔지는 알죠. imaginary 파트의 부호만 바꾸는 건데 앞서 봤던 거랑 매우 유사하죠. 앞서 even order decomposition이라든가 이런 것과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소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과목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카테시안 코더닉스로 나타내는 것만 했지만 이걸 폴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매우 매우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학기에 이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방학 때 제가 공부 좀 하라고 이메일도 보냈어요. 전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거 이제 다루기 시작할 텐데 제가 어쨌든 숙제를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좀 복소수에 대해서 좀 다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PDF에서는 클로드 샤넌이라는 사람 제가 정보통신공학의 아버지라고 했죠.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보통신 쪽에 이 사람이 문제풀이 해결을 6단계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같은 급인데 이 사람도 여기 처음이 심플리파이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서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생각하자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지는 않게 이런 말이 유명한데 놀랍게도 같은 급의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 급이 전혀 아니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매우 중요하니까 항상 뭘 볼 때는 심플리파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너럴라이즈를 해서 조금씩 제너럴라이즈하다 보면 여러분이 본래 풀고자 하는 문제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죠. 더더 제너럴라이즈하다 보면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싫을지 모르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